1.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 정치적 보상 2.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오른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3.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 제도 2. 긴급복지지원 제도 3. 국민건강보험 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 제도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노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 방문요양 5.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6.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도움 5. 청소 및 주변정돈 정답은 5. 청소 및 주변정돈 7.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8.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9.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자기 방인 B.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A. 정서적 학대 B.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A. 심체적 학대 B.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A. 경제적 학대 B.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A. 유기 B.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 A. 경제적 학대 B.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10.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 노동에 관한 권리 11.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13.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14.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세요 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16.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7.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 임신한 경우 풍진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18.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몬관력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19. 폐결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20. 적혈구보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음 반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2. 빈혈 21.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잔유량 증가 2. 방광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 잔유량 증가 22. 둥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23.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2. 뇌졸중 3. 심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 2. 뇌졸중 24.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25.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6.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27.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에 관한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28.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29.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0.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약은 먹지 않는다 31.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32.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은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 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음 33.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에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34.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한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시설 장과 상의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5.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 대소변실금이 나타난다 36.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37.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8.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놓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9.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3. 일회분식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4. 식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농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접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은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41.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정답은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3.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은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44.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덕계를 덮는다 정답은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에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숨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숨으로 닦는다 46.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닦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 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 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닦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 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 하게 한다 정답은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 하게 한다 47.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 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48.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49. 통무격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50.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선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정답은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시간을 이용한다 51.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52.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넓다리뼈 5. 종아리뼈 정답은 4. 넓다리뼈 53.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5.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6. 이동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 6.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6.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3. 나 가 다 라 54.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정답은 2. 55.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A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 A 마비된 쪽 B 허리 56.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5. 정답은 정답은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57.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빗력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부종 정답은 4. 무기력감 58.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59.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스벨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 지진 안내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60.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61.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면이 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이 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었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 시트는 색이었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60. 일상생활이 어려운 제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텃밭 가꾸기 2. 관공서 방문 3. 애완견 돌보기 4. 제사 음식 준비 5. 건강검진 정답은 2. 관공서 방문 63.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약물 복용 위중효성을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64.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은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65.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66.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꿔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합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 합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67. 시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시간에 졸고 있을 때 배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68.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69.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70.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정답은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70.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72.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73.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74. 처음 입수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마르건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 사물의 위치를 시계방향으로 설명한다 75. 진압력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정답은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76. 치매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77.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78.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봉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79.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라, 나, 가, 다, 마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정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4. 유상시켓을 제세 5. 제세동 시행 후 이른도 5. 명의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